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전남 영암에 있는 네오테크 전남 영암 오버홀 센터 주식회사 왓츠에 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저는 오늘 벨로스터 N이랑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NF6P와 함께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캘리퍼랑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패드들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벨로스터 N 차량을 가지고 제동 테스트를 할 거예요 100km 160km 이렇게 테스트를 할 건데 이미 뭐 실차 시험하고 이렇게 다 끝냈는데 또 다시 반복을 하는 이유는 패드별로 제동 능력이 또 얼마나 다른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또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도 좀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패드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패드는 이태리 B사의 패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국내 상신브레이크의 하드론 Z ZR 그 다음에 프릭사 프릭사 것도 이제 S1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릭사에서 지금 새로 개발을 하고 있는 약간 또 좀 더 높은 거 좀 더 높은 그레이드의 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페로드 우노 레이스 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패드들을 가지고 내일 영암 풀서킷 그 스트레이트에서 저희가 100km 그 다음에 160km 거기서 제동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패드별로 우리 NF-6P랑 뭐가 좀 잘 맞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하면서 또 순정 브레이크랑은 어떻게 다른지까지도 저희가 테스트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벨로스터 NN은 저희가 18인치에다가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355mm에 장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는 당연히 NF-6P 그러면 지금부터 홍준영 연구원과 함께 장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맞는지 그 다음에 피팅을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장착되어 있는 휠을 탈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원래 SF 기존에 저희 SF-6P 저희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하고 저희 제품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개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SF-6P가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지금 저희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서스펜션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앤서 풀옵션 캔슬러랑 같이 장착이 돼 있고요 디스크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캘리퍼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을 교환을 해주고요 자 지금 이제 캘리퍼가 피팅이 되었습니다 내일 테스트를 할 패드를 장착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또 6P가 장착하시는 분들이 또 6P 같은 경우에는 강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 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패드 쪽이 더핀 캘리퍼들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나 뭐 이런 건 좀 특별해질 수 있는데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위쪽으로 패드를 교환을 하는 제품이 훨씬 편합니다 캘리퍼를 탈거하지 않고 패드를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용이하고요 특히나 이제 레이스 서킷에서는 그 차이가 더 많이 나죠 NF-6P의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벨로스트 N에 장착된 NF-6P의 모습을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패드가 장착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 상태로 오늘은 테스트만 하고 도로에서 시운전을 한번 하고 이제 내일 서킷에 가서 여러 가지 패드를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NF-6P 장착이 다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우람한 근육을 보이면서 장착이 다 됐고 김영화 과장님이 시운전 나갔다 올 예정입니다 페달감이 괜찮은지 하고 그 다음에 장착이 잘 됐는지 내일 일단 바로 서킷 베스트랩이랑 그 다음에 패드 테스트를 바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 테스트 할 상태가 잘 됐는지 확인하러 갈 겁니다 어떨지 궁금합니다 NF-6P를 장착한 벨로스트 N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때요? 아주 좋았습니다 내일 즐거운 드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아 좋았어 그러면 내일 이제 촬영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